다시 간다 이걸 어떻게 파워를 해야되냐 편하게 딜을 해야될 것 같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끝에서 공구면은 얘가 어디로 빠져나갈지를 모르니까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딜을 해야될 것 같아 해보자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아껴야 돼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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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저저저저저 파이퍼블로 와야돼 근데 저기까진 갈거같애 아씨 뒤누불러나네 저걸 아 뇌선 오겠네 진짜 아우씨 아 아 아 반피다이 아직 반피다이 아 아 아 아씨 아아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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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나 미치겠네 아 아아 아악 아나ор 와이 다잡아 안해지 와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네 아 아 망했다 이거 아에에에에에에 아으어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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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뭐조래 아 아 진짜 아 패턴 왜조래 뭐야 아 잠깐만 아 그 패턴 유도를 하고 싶은데 안와 얘가 어떻게 아 아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아 거의 끝이야 이거 아 피들도 많이 많이 남겼을 때 그걸 저걸 할걸 그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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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우는 애 아 우한우도 애 새 아아악 뭐지? 뭐지? 왜 여기서 세이브돼있지? 뭐야? 뭐야? 왜 여기서 세이브돼있어? 나 잠깐만 왜 여기서 세이브돼있지? 아 전화받아도 되겠네 뭔가 이상한데 아 나 이걸로 세이브 안했는데 아 잘못 눌러졌나봐 아아악 와 빨피를 잡아다녀기잖아 이거지금 어 어디서 했길래 저기서 세이브가 되가지고 아아 나 도가버리겠네 피가 많이 남은것도 아니고 어 반짝일때 세이브가 된건 맞는데 피가 얼마 안남았다니까 이게 이게 오 반짝이야야지 거기다 죽어가는건데 아 미치겠네 진짜 반이 도달을 하는데도 잡네 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아 미치겠네 진짜 이 미친게임 진짜 이게 필살기도 의미가 없는게 맞자마자 저렇게 때려 봐 여기 쓰자 맞자마자 저렇게 때려 의미가 없어 맞자마자 때리잖아 저렇게 아 뭐 어떻게 하는거야 점프가 답인데 때리자마자 점프가 답인데 아 잡힌다 아이씨 에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 이거 아 아니 에너지가 두개가 남은 상황에서 도저히 못하겠는데 조금이라도 버텨보면서 해야지 뭘 때리면서 하던지 아는데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아니 아니 그걸 컨티뉴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이브 포인트 아 어떡하냐 아 아 힘들어 포인트가 연어뒀는거야 이게 답이야 2번 포인트에 도달했을때 한번 3번 포인트에 한 저기 저기 하다가 한번 이런식으로 되겠지 지금 까지는 괜찮은거 같은데 오오오오 오 아 야 피 피 피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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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막탄을 폐살기로 조질까 아이씨 콜라 죽어 제마아아아악 아 킹마로 아 broker 와 이게 뭐하고? 이런 거 너무 고생하냐? 강제 세이브도... 미친 게임 진짜... 아... 어 더워... 와... 진짜 덥다... 자... 맞아 갑니다... 가요... 컨티뉴 하나 최대한 아껴야 된다 진짜... 뭐야 나 여기... 뭐야 나 여기... 뭐지? 진짜 처음 가는 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힘드셨다 진짜... 아... 살겠네... 아... 살겠네... 아... 끝판에 냄새가 나는 거 같기도 하고 뭐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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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요... 저거 그거 아니냐 저거 저거? 소니가요 소니가 새우깡 저거 손... 손꼬락 아니냐 손꼬락? 소니가요 소니가 그거 아니냐 저거? 아닌가? 아... 아... 아 힘들어... 이게 양파딩은 아니지... 양파딩은 저렇게 손가락 안 움직이잖아... 상이지 그건...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아 근데 아닌데 나 그 광고 본 적 있는데? 아이씨... 아... 아... 섭취됐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까 판에서 너무 체력을 많이 썼어 어떡해... 어떡해... 이거 또 얼마나 가야 되냐 이거... 아 힘들다... 힘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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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안해 아 좋았어 타이밍이 아주 좋구만 최상의 상태도 지금 세이브가 돼있어 아 살겠네 뭐야 포마 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여기는 진짜 처음 오는 것 같다 나도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저거 탕총불레 같이 생겼는데 뭔가? 아이씨 아이씨 뭐야? 뭐야? 아 모기 자식들 진짜 아이씨 일단 안된다 아이씨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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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아니네 뭐여 얘네들 혼자 펀치다 찍고있네 뭐냐 이거 죽어버리뎅 이리와 그렇지 움직여볼랑 비우세용 오는쪽쪽 잡아주겠다 오 아프네 저거 난 쟤가 제일 싫어 저거 피타는거 봐 패턴 진짜 싫어 아 노이로제 아까 저기 오판에서 나온거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다 저거 오면 아 힘드네 아 아 아 좋아 뭐야 뭐야 뭐 냈는데도 안죽어 세번해야돼 뭐 뭐야 이거 아 귀찮네 맵 아아 야 맵 구성바 뭐라 아 어어 어어 뭐 피하면서 잡아야돼 이거 뭐 아 이게 피하면서 잡아야돼 맵을 아! 미쳤나? 아이씨 아 두둑기 아프네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이씨 뭐야 복수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케이톤 바꿔볼까? 케이톤 바꿔야해 케이톤 바꿔야해 케이톤 바꿔야해 바꿔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어준 cul 얘는 덩치가 있네 덩치가 있어서 튕기네 케이톤 크머 Dubai series 잠시만 뭔가 될 것 같긴 하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야 섹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이게 도시 뭐 어떻게 된게 어 뭐야 뭐야 뭐야? 슈헤드야? 잠깐만! 아니 뭐야 잠깐만 끝판 아니야 이거? 끝판인가? 야 잠깐만 이게 끝판이면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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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판이면은 약간 얘기가 달라져 그러면 연결할 가치가 있어 어차피 세이브 포인트나 아까 거기 그건데 야 쌤쌤에도 잡을 수 있네 그나마 아니 그 오판 보스보다 더 쉽네요 오히려 패턴이 야 이거 야 이거 각인데? 잠깐만 그러면 일단 슈레더 일단 발견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끊었다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다